예수의 동료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의 숲을 빌어 거원의 힘이 받아 살겠네 죽이지 않는다 불쌍히 여겨 저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며 인도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의 숲을 빌어 거원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이네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네 그 커신 남명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의 숲을 빌어 거원의 힘이 받아 살겠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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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